페리의 헬로 토이 뭐야? 나무도 네모, 풀도 네모, 돌도 네모네! 엄청 신기하다! 근데 갑자기 타이니스톤 마을이 왜 이렇게 된거지? 이거 네모네모의 거주에 걸린거 같지 않아? 조금 무섭기도 하고 아무나 많으면 안 애들아! 되겠지? 우와 신기하다 그건 좀 네모네 얘들아 아무거나 만지면 안 된다 알겠지? 뭐야? 안 돼 얘들아! 안 돼! 티라노 어떻게 이렇게 해라? 너 파킹게에 손테라까지? 다, 다행이 있어 친구들이 네모네모 저주에 걸려버렸나봐! 헬로 친구들! 베리에요! 오늘 베리가 토이트리에서 똑똑똑똑똑 따온 장난감은 바로바로 짠! 공용메카드 미니블록이에요! 우리 타이니스톤 친구들이 마치 마인크래프트 안에 들어간 것처럼 블록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럼 베리와 함께 이 미니블록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놀러 가볼까요? 슝슝슝 공용메카드 미니블록 트리케라톱스 푸트라노돈 카르노타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스테게팔로 스테게팔로 친구들 상자를 살펴보면 여기에 블록으로 만들어졌을 때 타이니스톤 친구들 모습이 담겨있는데요 어떤가요? 어떤 타이니스톤 친구가 블록으로 됐을 때 가장 멋있어요? 그럼 베리도 빨리 만들어볼까요? 상자를 상자를 뜯으면 타이니스톤을 만들 수 있는 블록 부품들 그리고 짠 조립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지금 여기 몇 개가 뭐가 들어있는지 다 적혀있는데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친구들 봐봐요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되게 귀엽지 않아요? 색깔별로 여기가 푸테라 이 부품만 봐도 푸테라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트리케라 빨간색은 뭐게요? 맞았어요 바로 바바바바바 바퀴야 어 그런데 초록색 부품이 두 가지가 있네요 여기는 노란색도 섞여있는 걸 보니까 트리케라인 걸 보니까 피고사우루스가 되겠죠 친구들 그럼 누구 먼저 할까요? 어느 것을 먼저 할까 알아 맞춰 틸라틸라 나부터 해줘야지 공룡메카드에 티라노사우루스 아 그래 우리 티라노사우루스 먼저 해줄까요? 그러면은 친구들 자 티라노사우루스의 조립설명서 그리고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돼요 친구들 티라티라 마시겠다 티라 티라노 이거는 티라노 블록이야 너라니까 나도 나도 내 것도 조립해줘 아 트릭해라 한발 늦었어 티라노가 먼저 찾았거든 그러면은 트릭해라는 우리 티라노를 어떻게 조립하는지 잘 봐봐요 자 먼저 1번 자 4칸짜리 그리고 2칸짜리 그리고 친구들 이렇게 생긴게 2개가 있어야 돼요 티라노 이 블록들이 사라지지 않게 너가 잘 간수해야돼 티라노 그리고 여기 2번에서 이상하게 이렇게 생긴거 한번 찾아봐 여기 2번 끝에 2개짜리 필요한거 티라 티라 찾았다 이거지 오 좋아 티라노 고마워 그러면은 이어서 해볼까요 우와 뭔가 만들어진거 같아요 친구들 보여요? 자 이렇게 됐다면 이제는 8칸짜리를 찾아줘 8칸 여기다 슝 그리고 세로로 4칸짜리 세로로 4칸짜리 찾았다 자 큰거 그리고 4칸짜리 4칸짜리 8칸짜리가 하나 더 필요하네요 친구들 우리 티라노의 발톱이 생겼어요 티라노 이거 봐봐 귀엽죠? 아까 여기 만들어 놓은 이 링크가 있거든요 짠 하면은 티라노 2 앙 앙 앙 앙 하는것처럼 얼굴이 만들어지죠? 눈! 눈! 새빨간 눈! 반짝! 머리가 완성됐습니다! 반짝이는 빨간 눈 보여요, 친구들? 머리, 티라노 완성! 어때, 티라노? 너의 얼굴이야! 티라, 이건 티라! 아직 머리만 있어서 그래. 연결시켜주면 괜찮아. 일단 머리랑 몸통 완성! 짜잔! 이제 더 필요한 거는 다리와 꿀이겠죠? 다리를 만들어보자, 티라노. 짜잔! 친구들! 여기 티라노에 두 개의 발톱이 생겼어요. 이걸 이제 다리 쪽이랑 연결을 해줘야겠죠? 다리 하나 완성! 이제 하나를 더 만들어야 돼요. 우와! 두 다리 완성! 하나, 두 개! 이야, 티라노 쓸 수 있겠어? 짜잔! 꼬리 없는 티라노까지 완성! 티라노 이제 꼬리만 만들어주면 돼. 좋아, 티라지야. 우리는 이게 다 필요하겠죠? 꼬리까지 완성! 티라노 이게 너의 꼬리야. 꼬리를 연결시켜줄까? 짜자잔! 티라! 티라! 우와, 친구들! 우리 진짜 티라노랑 여기에는 블록티라노가 만나니까 너무 신기한데요. 진짜 마인크래프트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 티라노가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티라! 티라! 티라는 어때 소감이? 티라! 이게 나라지 티라! 말도 안 듣는데 티라! 아니야, 너가 이렇게 픽셀 속으로 들어가면 이런 모습일 거야. 사이좋게 놀아. 티라! 자, 그러면은 티라노사우루스 한 개 완성! 친구들 아직 베리든 칼길이 멀어요. 이제 트리케라 차례. 좋아, 트리케라도 만들어줘. 트리케라는 이렇게 센 노란색이에요. 우와, 노란색이 되게 예쁘네요, 친구들. 나눠져 있는 이유는 별로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자, 트리케라! 어디 한번 시작해볼까? 자,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세 개짜리를. 짜잔! 트리케라 몸통 완성! 트리케라, 이게 너의 몸통이야. 어때? 이게 내 몸통이라고? 꾹! 아직 잘 모르겠어. 그렇지. 우리 머리를 빨리 완성시켜주자. 우리 트리케라는 뿔이 세 개잖아요. 뿔 기둥 두 개를 더 세워줘야 돼요. 뿔 기둥. 어, 트리케라 뿔! 둘, 세 개! 그리고 뿔은 여기. 눈 위쪽에다가. 이건 앞 방향으로. 얍. 얍. 짜잔! 머리가 완성됐습니다. 이야! 아! 자, 머리를 연결시켜볼까요? 이야! 짜잔! 트리케라 몸통과 얼굴. 하이! 짠! 완성! 자, 이제는 다리와 꼬리만 연결해주면 되겠죠? 친구들, 이게 다리가 완성이에요. 엄청 귀엽죠? 우리 트리케라의 내 다리 완성. 자,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쑥, 쑥! 팔딱팔딱 트리케라 됐네. 그리고 이제 꼬리를 마무리 줄게요. 꼬리는 엄청 쉬워요, 친구들. 짠! 트리케라 완성! 꼬리 휘적휘적휘적 앙, 앙. 어때요, 친구들? 우리 진짜 트리케라 한 번 볼까요? 나랑 뿌리 색이 똑같아. 신기하다. 어? 여기 프릴도 달려있네. 되게 귀엽죠, 친구들? 자, 그럼 트리케라. 뭘 만들까? 짜잔! 이건 빨간색. 짜잔! 이건 파란색이야. 맞춰봐! 맞추는 사람 먼저. 파란색이랑... 파퀴케! 맞았지? 오, 맞았어요. 그럼 파퀴케 먼저 할까요? 친구들, 파퀴케팔로사우루스 대머리가 완성! 파퀴야! 머리를 몸통과... 짠! 연결했습니다. 다리도 만들어줘! 알겠소, 다리도 만들어줄게. 다리 하나 완성! 짠! 박찌기마왕 파퀴케팔로사우루스 완성! 짠! 짠! 지금까지 만든 블록 파이니스워드를 볼까요? 신기하죠? 그럼 이쯤에서 파퀴케팔로사우루스도 불러볼까요? 파퀴케! 빠바바바바 파퀴! 아? 파퀴? 빠바바? 파퀴야! 빠바바! 파퀴! 파퀴! 엄청 귀엽죠? 이렇게 파퀴케팔로사우루스가 블록으로 네모네모가 됐을 때의 모습이에요. 파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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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너무 닮았는지 유리조리 살펴보네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익룡 친구가 있었죠? 바로바로 푸테라노돈! 짠, 다음은 푸테라노돈! 우와, 푸테라! 아니요, 너를 만들어 주고 있었어! 알겠어, 알겠어.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자, 시작해볼까? 짠 우와 이렇게 하니까 친구들 포테라 엄청 커졌어요 바닥 바닥 짠 포테라 완성 포테라 우와 친구들 여기 있는 포테라 피규어보다 이렇게 조립으로 만든 포테라가 훨씬 커요 우와 날개가 엄청 멋있는데 다음은 카르노타우루스 짜자잔 카르노타우루스도 완성 안녕 반가워 카르노타우루스 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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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친구들 비슷하죠 앞불도 비슷하고 빨간색도 비슷하고 짧은 앞다리도 비슷하고 꼬리도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남은 우리 공룡 타이니소는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바로 스테고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스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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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고나 친구들 짠 완성돼서 나왔네요 사실은 베리가 힘들어서 스테고가 다 만들어진 건가 봐요 어때요 친구들 스테고에 이렇게 뾰족한 우리 골판도 비슷하고 납작 엎드려가 다니는 약간 거북이 같은 모양새도 비슷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 블록 친구들만 남아볼까요? 짜잔 블록으로 완성한 타이니소 친구들 반가워 타이라고 ordin montre 자 또 실패 frag 스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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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죠? 자, 지금까지 우리 블로그로 타이니스워 친구들을 만들어봤는데요. 친구들은 어떤 타이니스워 친구들이 실제와 가장 가깝고 가장 귀엽게 생겼는지 댓글로 써주세요. 그럼 베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얘들아, 놀자!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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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리의 세계 와! 헬로